아프리카 성령화 대성회 30주년을 맞아 지난 7일에서 8일, 2023 희망의 케냐 대성회가 케냐 나이로비 자카란다 그라운드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집회를 두고 어둠과 절망의 땅 자카란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이 샘솟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성회는 케냐 오순절 교단들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특별히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도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케냐 부흥과 아프리카 보그마를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